제가 레슨 현장에 있다 보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딱 치시고 나서, 또 엎어치다. 또 엎어치다. 이렇게 치시고 나서, 또 엎어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정말 엎어칠 의도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엎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엎어칠까요? 이 엎어치는 이유를 좀 오늘 알아보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엎어치게 되면 두 가지 구질이 많이 나와요. 일단은 왼쪽으로 스타트해서 왼쪽으로 가는 그냥 왼쪽 풀샷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계도가 엎어치는 계도면, 이제 좀 운동신경이 있으시거나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또 채를 확 열어버리시죠. 이러면서 슬라이스 공이 나오기도 하고요. 엎어치게 되면 슬라이스, 혹은 왼쪽으로 스타트해서 왼쪽으로 가버리는 볼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비거리나 그리고 방향성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이 선수들 스윙 보면 굉장히 잘 이렇게 뭔가 뒤에서 쫙 던져주면서 스윙을 하죠. 이런 스윙을 정말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깨 움직임을 좀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스틱을 가지고 올게요. 말씀하신 대로 프로분들의 스윙과 아마추어의 스윙이 엎어치고 안 엎어치고 이것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엎어치고 안 엎어치고에 따라서 비거리나 이 방향성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이 엎어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하체 분리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상하체 분리하면 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프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장세별 아나운서가 저를 한번 불러보세요. 오, 이지한 프로. 네? 네. 이게 바로 상하체 분리예요. 오, 그렇게 간단했나요? 네. 하체가 지금 여기 앞쪽을 보고 있고 몸은 돌았잖아요. 이게 상하체 분리거든요. 쉬운데요?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저도 장세별 아나운서가 부르면 탁 갈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부르면 왜? 왜? 왜 이렇게 잘 안 돌기 때문에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이게 상하체 분리가 되고 안 되고. 그래도 어쨌든 가능하고 되게 쉬운 거. 그렇죠. 만약에 상하체 분리가 없이 만약에 장세별 아나운서가 불렀다면 상하체 분리가 없으면 이렇게 돌아야겠죠. 아, 오래 걸리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관절이 다 있기 때문에 몸을 상하체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뒤집기잖아요. 뒤집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하체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정도 된 아이들도 뒤집기를 하면서 상하체 분리를 해요. 그만큼 상하체 분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스틱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면 제가 이 빨간색 스틱은 골반 쪽에다 둘게요. 그러면 이 빨간색 스틱은 하체에 해당하나요? 그렇죠. 하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노란색 스틱은 어깨에 이렇게 두겠습니다. 네. 지금 스틱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체는 빨간색, 그리고 상체의 움직임은 노란색을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선수들의 어깨 움직임, 하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자, 손이 허리 선 정도 내려왔을 때, 다운스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리 선 정도 내려왔을 때 비교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프로 선수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백스윙하죠. 노란색 스틱이 좀 더 돕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 손이 허리 정도 왔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금 노란색 스틱 어깨는 타겟보다 우측을 향해 있고 그러니까 타겟을 등지고 있는 거죠, 살짝. 그리고 지금 빨간색 스틱은 어떤가요? 아예 타겟 쪽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타겟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깨는 골반보다 늦게 이 자세가 되어줘야 엎어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완전히 교차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자, 이렇게 어깨는 골반보다 늦게 하체 리드가 되고 어깨가 뒤따라 가줘야 되는 이러한 스윙을 해주셔야 엎어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엎어치는 골퍼의 모습을 제가 위에서 보여드리면 아, 같이 가네요. 편안하게. 그렇죠. 손이 허리 정도 왔을 때 이미 어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이 허리 정도 왔을 때 아까 프로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 노란색 스틱이 약간 우측을 향하고 있었죠, 어깨에 이미. 그런데 허리쯤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미 팔에 휘둘러지는 방향은 팔이 휘둘러지는 방향은 엎어치는 계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엎어치시는 분들은 다운스윙을 할 때 하체 리드가 되고 어깨가 조금 더 늦게 쫓아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엎어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엎어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연습 중에 하나가 이제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벽을 딱 이렇게 백스윙했을 때 벽이랑 딱 하이파이브를 해요. 그리고 이 하이파이브한 상태에서 하체 리드를 하는 느낌을 이렇게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리드 됐을 때 느낌을 좀 더 잘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벽 옆에 가셔가지고 하이파이브 하시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에요. 많이 가면 당연히 떨어지죠. 몸은 붙어 있으니까요. 리드되는 느낌을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을 가져보시면 아, 하체가 리드 됐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좀 느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내려다본 스윙을 이제 공을 치면서 보여드리면 앞서 이제 프로 선수들의 손이 허리 정도 왔을 때 어깨라인, 그리고 어퍼치는 아마추어분들의 어깨라인 확실히 달라 보이죠. 샷으로 보여드리면 프로 스윙입니다. 어깨가 하체를 이렇게 뒤따라가는 모습이고 어깨가 먼저 리드하면서 이제 어퍼치는 모습은 아, 약간 아마추어 스윙 네, 다르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급해 보이네요. 네, 성격이 급해서 공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공 잊어버릴까 봐 치면서 막 도착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보면서 내 스윙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따끔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뭔가 급해지거나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뭔가 결과가 궁금하거나 이럴 때 어깨가 빨리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어퍼치는 게 심한 골퍼분들은 하체가 리드되고 약간 천천히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면 프로펠러처럼 해보는 거예요. 이 날개, 날개가 있는 거죠. 프로펠러처럼 해보고 자, 앞서 백스윙 딱 했죠. 자, 이 지금 날개가 이 골반이 모터의 역할을 해주고 모터가 돌아가면서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러면 뭔가 팔로 리드되는 게 아니라 골반이 리드되고 팔이 쫓아가는 이 느낌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거 맞나요? 심준 프로? 한번 해보세요. 아, 저요? 저는 뭐... 미스럽구만. 아... 어, 좋으세요. 좋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좋아요. 좋아요. 저희 집안 가훈이 돌자입니다. 네. 잘 돌아봤어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하체하면서 그냥 상체가 기다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하체가 리드되고 팔이 이렇게 어깨가 뒤따라가니깐 팔이 이렇게 휘둘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뭔가 공만 막 급급하게 치지 마시고 이렇게 골반이 리드되고 상체가, 어깨가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주시면 엎어치는 스윙을 교정하실 수 있고 또 스윙 모양 자체도 더 예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신 다음에 연습장에서 너무 세게 치려고 하시기보다는 하체가 리드되면서 이렇게 팔이 뒤따라오는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서 천천히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엎어치는 것을 좀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엎어치는 스윙은 결국에는 하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상체가 먼저 덮으면서 엎어치는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하체 리드, 상체가 뒤따라오게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 움직임이 우리가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합니다. 어드레스 때 숙이잖아요. 참 이게 숙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만약 공이 이렇게 몸에 앞에 있었으면 숙이지 않고도 이렇게 칠 수 있었을 텐데 지면 위에 공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숙인 상태에서 스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많은 움직임이 생깁니다. 근데 이 숙인 상태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회전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평행하게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숙인 상태를 지키면서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돌면 이게 백스윙이에요. 반대로 다운스윙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도는 게 다운스윙이에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상태가 돼줘야 우리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스윙이 나오죠. 이렇게 오른쪽 어깨 떨어지고 이렇게 자세가 나오는데 어퍼 치시는 분들 보면 이 기울어지는 거를 스킵하세요. 그냥 넘어가버리시고 그냥 기울어지지 않고 그냥 그래서 오른쪽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오른 골반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울어진 상태로 다운스윙을 해주셔야 어퍼 치지 않을 수 있는데 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뭔가 기울어야 된다? 어 뒷땅 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 제가 하체 리드를 말씀드렸잖아요. 하체 리드를 하시면서 기울어진 상태로 스윙을 해주셔야 반드시 뒷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보시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체 리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체 리드.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 보게 되면 다운스윙을 할 때 오른 어깨와 오른 골반이 굉장히 가까워요. 맞아요. 옆구리살이 겹칠 정도로 저도 이렇게 옆구리살이 겹칠 정도로 오른 어깨와 오른 골반이 가깝게 가까워진 상태에서 뒤에서 스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퍼 칠 수가 없겠죠. 여기 두 어깨와 골반이 가까워진 상태로 돼버리면 어퍼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퍼 치시는 분들은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 어깨와 오른 골반을 가깝게 오른 어깨와 오른 골반을 가깝게 샷 오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가깝게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해주시면 어퍼 치는 스윙을 많이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주의 말씀드릴 것은 허리가 너무 안 좋으시거나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렇게 가깝게 하신 다음에 이후에는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운스윙 임팩트 전까지는 가까워지더라도 이후까지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피니쉬까지 너무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임팩트가 딱 됐다면 그냥 일어나셔도 좋으니까 이 다운스윙 과정에서 제가 여기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른 어깨와 오른 골반이 가까워지는 느낌 가까워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다면 어퍼 치는 스윙을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면 피니쉬 자세도 훨씬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오고 스윙도 예뻐지실 거예요. 오른 어깨 오른 골반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윙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퍼 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죠. 절 보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뜨끔뜨끔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퍼 치실 수도 있습니다. 18개 홀 중에서요. 저는 아마추어 입장에서 어퍼 치지 않는다고 그날은 하는데 꼭 한두 샷 미스 샷 할 때 어퍼 치는 게 많이 나와요. 이제 또 라운드 중에는 또 막 급해지실 수도 있고 뭔가 더 잘 쳐야겠다 생각해서 힘이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퍼 칠 수 있을 가능성은 바로 이 어깨의 회전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저는 이제 골프 스윙을 할 때 잘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깨와 팔 그리고 손의 움직임은 잘 도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던져야 하는데 잘 던지지 못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치거나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휘둘러졌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던졌을 때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어깨의 회전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깨의 회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이렇게 팔을 들어볼게요. 어? 이거 신준 프로님의 선조. 지금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이렇게 팔꿈치 바깥쪽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요.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어깨의 외회전이 된 거고요. 이건 내회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어퍼 칠 가능성이 많을까요? 어퍼 치는 거요? 네. 이 안쪽으로 그렇죠. 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백스윙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외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의 백스윙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외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는 이렇게 그런데 내회전이 되어 있으면 자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치킨링 엘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너무나도 어퍼 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퍼 치신다면 어깨에 내가 회전이 자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업무도 하시고 컴퓨터 하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깨가 앞으로 점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편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요즘에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어 되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프로 선수들도 실제로 많이 하는 스트레칭이 클럽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중계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몸 풀 때 이런 움직임 스트레칭 근데 너무 또 과하게 막 이렇게 하면 다치실 수 있으시니까 그냥 약간 느낌을 알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오면 어 프로 선수들의 다운스윙 할 때 팔꿈치 모양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스윙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손이 허리선 정도까지 왔을 때 이렇게 근데 이 이후에는 당연히 여기서 던져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살짝 스트레칭 하듯이 해주시고 자 다운스윙 하나 둘 셋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던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깨가 외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와줘야 내려와줘야 잘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레칭이나 도구 가지고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을 연습을 해보시고 연습장에서는 어제 집에서 했던 이 느낌을 느껴보자. 해보시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업어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훈련 중에 이렇게 공을 던지는 훈련도 있거든요.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던질 때 외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던지는 이런 느낌을 가져보시면 업어치는 스윙에 많이 교정이 되실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업어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깨는 골반보다 늦게 골반 리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잘 던지셔야 여러분들이 업어치는 스윙을 교정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연습 꼭 해보세요. 업어치기 정말 고질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여러가지 해법으로 고민의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라이브레슨 70톡으로 올라온 질문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윙과 다운스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손목에 힘이 빠질까요? 하셨는데요. 손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이 점프로. 맥스윙과 다운스윙 시 어떻게 하면 손목에 힘이 빠질까요?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일단 코킹도 자연스럽지가 않고 또 우리가 헤드스피드를 빨리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헤드스피드도 빨리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가 않은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어드레스 하셨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손목을 꺾는 이 부위 있죠. 이 부위 여기 위쪽 꺾이는 이 부위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이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이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여기 엄지손가락과 연결된 이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새끼손가락 쪽 그러니까 몸 이 팔의 안쪽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자꾸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다고 하면 호흡하는 방법도 있어요. 호흡이 너무 이렇게 들여 마셔진 상태 이렇게 숨이 들어간 상태 이렇게 되면은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숨을 한번 내셔 보세요. 그리고 클럽도 한번 이렇게 툭툭 내려보세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코스에서 공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연습장에서 타석에서 한번 이렇게 클럽을 내려보세요. 네. 그러면 딱 내린 상태에서 아 힘이 빠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굿샷 네. 샷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호흡이 너무 이렇게 들여 마셔진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후 내쉬시고요. 그리고 타석에서 자꾸 클럽을 한번 내려보시는 연습 내린 상태에서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목에 힘이 많이 빠지실 테니까요.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손목에 힘을 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라이브레슨 70톱으로 또 다른 질문도 주셨는데요. 백스윙 톱에서 왼팔이 항상 굽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교정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왼팔이 조금 굽혀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있는데 이지원 프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왼팔이 구부러지면 이런 형태가 되죠. 왼팔이 구부러지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연성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왼팔이 구부러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손의 움직임이 너무 많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회전을 이렇게 했잖아요. 손이 손의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손을 더 가려고 해요. 아. 그러면은 왼팔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프로 선수들 보면은 회전은 굉장히 많은데 손의 움직임이 막 많이 가지 않잖아요. 회전에 적당한 손의 위치가 있는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내가 회전한 몸의 움직임보다 손의 움직임을 많이 가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의 움직임을 한번 좀 최소화시켜 보세요. 손을 너무 많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손을 조금 덜 가는 연습. 그래서 백스윙을 좀 한 70% 정도 간다라는 느낌으로 연습해 보시고 또 하나는 코킹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팔을 많이 구부리세요. 그러니까 코킹은 우리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는 이 동작인데 이 코킹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뭔가는 꺾어야 되는데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네 그러면서 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킹이 자연스럽게 잘 되시는 분들은 손이 팔꿈치가 많이 안 꺾이시거든요. 그래서 코킹이 잘 되고 있는지 손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팔을 지금보다 훨씬 잘 펴실 수 있으실 거니까요.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네.